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화와 역정규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 대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셔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속에 관련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문제와 정규화 과정 그 다음에 역정규화 세 가지 단원이기 때문에 그다지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속에 대한 관련 내용이 좀 더 복잡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닌 이해의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이상 말 그대로 자료나 어떤 키에 대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함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상과 함수에 대한 종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상과 함수적 종속에서는 삭제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또는 갱신을 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완전하게 종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행적인 함수로 종속성이 있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시 하나의 릴레이션의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즉 우리가 삭제, 삽입, 갱신 이상에서는 삭제를 했을 때 중복으로 삭제가 됐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중복으로 삭제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이상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복과 종속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 종류에는 삭제, 삽입, 갱신 이상이 있고요 세 가지의 이상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난 학습과정까지 학습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라든지 삽입, 업데이트, 갱신 과정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이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중복이 되느냐 삭제를 했을 때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갱신을 할 때 중복이 되느냐를 구분을 하는 것이 이상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삭제 이상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삭제되는 듀풀 단위, 즉 행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제 이상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포함된 듀풀이 삭제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함께 삭제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의미하는 게 삭제 이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A012라고 하는 하나의 듀풀을 삭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듀풀을 삭제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다른 A134라는 듀풀에 어떤 영향을 줘서 원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 이 듀풀까지 삭제가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상이 삭제 이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삭제 이상은 어떤 듀풀을 삭제를 했을 때 다른 듀풀까지 삭제가 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삭제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이상이 삭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 이상 같은 경우는 삽입 역시 듀풀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 현상은 모든 내용이 다 듀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듀풀 단위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삽입된다든지 또는 삽입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삽입이 되지 않는데 안을 때 발생되는 이상 현상이 삽입 이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이상은 말 그대로 어떤 듀풀을 삽입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같이 삽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삽입이 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것이 삽입 이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게 갱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의 듀풀만 갱신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상이 갱신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어져서 정확한 정보에 파악이 안 되는 현상을 갱신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함께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종속이라는 의미는 릴레이션에서 속성 A나 또는 B가 있을 때 임의 듀표로 해서 A의 값이 B의 값을 함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A의 값에 따라서 B의 값이 달라진다면 B는 A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고 기호로 A 화살표 B로 표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가 또 다른 함수에 종속성이 있느냐 자 첫 번째 함수를 수정을 했을 때 두 번째 함수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됐다면 함수적 종속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함수에서 어떤 듀풀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다든지 삭제를 했을 때 또 다른 듀풀에 영향이 받을 경우에는 그 함수에 종속이 있다라는 뜻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종속성을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A에 종속되어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A를 결정자라고 하고 B를 종속자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A의 값을 알고 있을 때 B의 값을 알 수 있으면 A를 결정자라고 하고 B를 종속자라고 지칭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속의 종료로는 완전 함수 종속이 있고 부분 함수 종속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종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함수에 대해 종속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키인 학번을 알면 자 우리가 밑줄을 부어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미키로 설정이 된 거예요 후보키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듯이 자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성명이라든지 수강하는 과목 그 다음에 학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번을 알면 그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나 수강과목 학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성명이나 수강과목 학년은 학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번에 이 사람 수강과목 학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 학번을 눌렀는데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명도 안 나오고 수강과목도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 종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학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수강하는 과목 학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이 함수의 종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이 있는데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한 속성이 오직 기본키에만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 임용하는 것이 완전함수 종속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서 한 속성이 기본키가 아닌 다른 속성에 종속되어 있을 경우에 기본키가 두 개 이상 합성키로 구성된 경우에 일부 속성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학생 테이블에서 기본키가 학번이에요 자 이 학번에 따라서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은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근데 기본키가 아닌 학번이 아닌 다른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수에 부분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완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중에서 오로지 기본키에만 종속이 되는 거고요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기본키가 두 개 이상 합성키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키가 아닌 다른 키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것이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참조하시면 고객주문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고객번호와 제품번호 두 가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키가 두 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기본키에만 종속이 될 때는 완전함수 종속이고 두 개의 기본키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부분함수 종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기본키를 가지고 종속이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가지고 기본 항목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종속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의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 간의 종속이 ab 그 다음에 b에서 c 또 a에서 c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는 것 자 결국은 보면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어떤 종속관계에 있고 b라는 요소는 또 다른 c와 종속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고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 딸 중에서 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자 위에 부모님이 볼 때는 일대는 내 자식이고 그 밑에 손자나 손녀들은 지금처럼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나 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다이렉트로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연결이 돼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행적 종속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화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정규화는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총 6가지 정규형이 있어요 중간에 BCNF 정규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규형과 역정규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으로 인한 이상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속성들 간의 종속관계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하는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에 관련된 이상현상 즉 삽입 삭제 갱신 이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규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규화되는 과정은 과정을 정규형이라고 하고 정규형의 종류는 제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총 6가지의 정규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1정규형 같은 경우는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뜻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에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수강과목 수강료로 구성이 된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도메인이 각각의 득풀로 구성되도록 즉 원작값만으로 구성되도록 분해하는 과정이 제1정규형이라고 지칭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2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1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1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분해를 해서 비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2정규형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라고 하는 bcnf 정규형인데요 자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제3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 자 우리가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이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분해를 해서 비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이미 학습을 했어요 자 근데 bcnf 정규형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중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bcnf 정규형 같은 경우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bcnf 정규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4정규형인데 제4정규형은 릴레이션에서 닷이 종속 즉 멀티밸류도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값을 여러 개 종속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분해하는 정규형을 제4정규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정규형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조인 종속 자 조인이 듀플과 듀플을 하나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듀플을 만드는 것이 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조인 종속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제5정규형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총 6가지의 정규형이 있는데 정규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제1정규형에서 제5정규형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제1정규형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이 되도록 분해하는 정규형이고 제2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부분함수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bcnf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든 릴레이션의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후보키로 설정을 하는 것이 bcnf 정규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4정규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정의할 수 있는 다치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5정규형 같은 경우는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결합하는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제5정규형 그래서 정규형은 지금 과정을 알아봤듯이 총 6가지의 정규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규형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역정규화는 좀 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정규화 과정을 역 거꾸로 만드는 것이 역정규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정규화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종속으로 인한 이상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으로 인한 이상문제니까 삽입이나 삭제라든지 갱신에 대한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정규화인데 역정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했고요 정규화된 릴레이션은 원래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해하다 보니까 원하는 자료가 하나의 릴레이션에 존재하지 않아서 외래키를 이용해서 자주 참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정규화된 릴레이션은 실제로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릴레이션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정규화된 릴레이션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정규화는 논리적인 설계 방식에 의해서 정규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정규화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 다시 통합하거나 분할해서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역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규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규화예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역정규화는 정규화된 릴레이션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중복을 허용하는 것이 역정규화예요 그래서 정규화와 역정규화의 개념적인 차이도 학습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규화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로 릴레이션 역정규화가 있어요 릴레이션 역정규화는 두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치거나 또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치거나 또는 분할하는 방법이 릴레이션 역정규화인데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방법은 두 개의 릴레이션 간의 잦은 데이터 참조 그러니까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들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릴레이션을 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릴레이션 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회원 번호에서부터 수강과목까지 여러 가지 속성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강과목에서부터 수강료 속성으로 구성된 강좌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각각의 회원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에서 수강과목이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중복되는 릴레이션에 대해서 성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각의 테이블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릴레이션 병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회원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의 정보를 자주 참조하고 있을 때 두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병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에서 수강과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원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 하나로 결합을 하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분할이에요 분할은 병합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을 할 때 스캔 방법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속성의 수가 많다든지 두플의 수가 많을 때 즉 열과 행이 많을 경우에는 릴레이션 경우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두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두플을 매번 자료를 검색할 때 스캔을 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나 두플과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두플을 서로 분리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두플을 검색을 스캔 방식으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릴레이션 분할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분할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속성, 수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을 구분해서 분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분할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분할 같은 경우는 열이 아니고 두플을, 행을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즉 자주 사용되는 두플과 그렇지 않은 두플, 행을 분할을 해서 검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방법에서는 수직과 수평 두 가지 분할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속성 역정규화라는 또 하나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속성 단위로 추가한다든지 필요한 속성을 만드는 것이 속성 역정규화 그래서 속성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성에 따라서 파생되는 속성을 또다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속성 추가와 파생 속성 추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하는 두 릴레이션에서 A의 외래키에 의해서 B의 특정 속성값을 자주 참조하는 경우에 B의 속성을 A릴레이션에 추가해서 기능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파생 속성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서 파생 속성을 추가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성 역정규화에서는 추가하는 방법, 속성을 추가하고 파생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정규화 과정에서 함수의 종속적이냐 아니면 비종속적이냐 즉 듀플과 듀플에 어떤 삭제를 한다든지 삽입을 한다든지 갱신을 했을 때 다른 듀플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함수의 종속적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비종속적이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함수의 종속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완전 함수의 종속이 되느냐 아니면 부분 함수의 종속이 되느냐로 구분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정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 즉 삽입이나 삭제 같은 이상현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규화에요 그렇다면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을 즉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역정규화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저하라는 건 중복되는 듀플이나 중복되는 속성이 있을 경우에 매번 중복되는 속성과 듀플이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역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그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 종속적이냐 아니면 정규화냐 또 역정규화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학습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치루셨을 때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